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이한 디펜스 한번 해볼게요 저도 처음하는 유즈맵이구요 특이하네요 네 한가운데에 있는 물이 나온거에요 그 가운데 몹이 70개가 되면 패배한다 유닛이 70개 이상 되면은 패배하는건가봐요 이렇게 하는건가 들어가면 돼? 뭐야 뭐 나왔어 대충 유닛이 이렇게 나왔는데 배치하는건 나도 모르겠는데 아칸 여기다 해야되나? 가운데 한가운데에 모인다 했잖아요 여기에 모일거 같은데 그러면은 기다려봐 넌 이쪽으로 가야돼 겟인디 뉴가 생각나는데 갑자기 아 이쪽에서 오네 여기에 쓰면 되겠다 이거는 스플래시 유닛을 업그레이드 해주는게 좋겠죠 토스 업그레이드 하자 그 다음에 유닛이 좀 많은거 아 다 이 옆에 놓는구나 아야 가운데 놓아야되겠다 보니까 약간 가운데 놓는게 맞는거네 아 애들이 왕복으로 왔다갔다 하는구나 그냥 아 아 이건 뭐에요? 여기 시민은 뭐하는거 아 이걸로 이제 미네랄 18원이 있으면은 SCV 뽑을 수 있고 핫템 미네랄 15원 어떻게 나오는구나 아칸이 좋은가본데? 보라두리님이 여기다 갖다 놓았거든요 나도 아칸해야지 어 시민줬다 고마워요 뭐 나왔어? 아칸! 오! 대박 그렇다면 아칸 업그레이드 해야되겠죠 딱봐도 아칸 업그레이드 해야되잖아 아 이거는 누가와도 어 좋아 아칸이 좋은거 같애 내가볼때는 역시 스플래시 데미지 유닛이 좋은거 같애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하는거라서 다른 분들이 하는 유닛 배치를 좀 잘 보면서 배워야돼 다 비슷하네 근데 하는거 보니까 자 업그레이드 또 해주구요 어 또 아칸 나왔어 어 운이 좋은데? 제가 아칸 좀 앞쪽으로 가주시면 안돼요? 됐어요 이번엔 설마 아칸 주나요? 설마? 아 말인 좋네요 아 그래도 아칸이 진짜 좋네 제가 킬수 제일 높잖아요 지금 아칸이 많아서 그런거 같애 결국은 운빨이야 이것도 내가볼때는 어 운빨게임이야 운빨게임 어 운빨게임 그쵸 아칸 잘나오면 깨는거 아니에요 이거? 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근데 아칸쪽 업그레이드만 오 또 아칸 나왔어요 뭡니까 이거 아 아칸 개좋아 근데 이게 보니까 스팀팩이 45발 쓰면 끝나나봐 아 핵도 쓸 수 있어? 아 뉴클리어도 있나보네 어 마린 나왔네요 계속 아칸 업그레이드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마린 업그레이드도 좀 해줘야되나? 사원 사원 아 일단 아칸부터 업그레이드하자 고우스 나왔다 아 맞다 미네랄도 좀 모으는게 좋죠 여기있는거 히어로 아칸 어 히어로 아칸 미네랄 27원 좀 모아야되겠다 이제 27원까지 이제 모아보자 또 마린 나왔네 근데 게렌디 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마린이 굉장히 좋잖아요 마린 아칸이 벌써 한명 나갔네요 아마 유닛 운이 없어서 나간걸꺼야 어 그런거밖에 설명이 안되죠 지금 나갔다는거면 유닛이 안좋게 나와가지고 어쩔수 없이 나간거라고밖에 설명이 안될거 같아요 미네랄 모아줄게요 일단 진짜 아 고스마린 되게 잘나온다 락다운 있지 락다운 아 나 50밖에 안하네 가만있어 얘들아 근데 굳이 락다운 걸필요가 없는거 같애 그리고 스팀팩이 무한이 아니고 45발인거 같거든요 스팀팩이 1원만 모으면은 이제 그거 할수있다 영웅아칸 1원만 더주세요 자 1원만 더 오르면돼 조금만 더 잡자 마린은 어디다 배치해나있을까 가운데? 가운데다 배치해야되나 오케이 아칸 구입 구입 완료 제주단들 좀 위로 올라가세요 여기 영웅아칸 자리에요 좋았어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모아야되나? 아 진짜 이거 처음하는 유즈맵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공략법도 그런거 전 안보고 하거든요 웬만하면은 조잉게임해서 아 유즈맵 한번 해볼까? 싶은거 그냥 하는건데 비니시티가 굉장히 잘 나오나봐요 지금 좋게 나온거 같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아 뭐야 다른 분 나가셨다 보라돌이님이랑 나랑 단둘이나 맞는데? 이분도 영웅아칸 아마 뽑았을거에요 여기있잖아 미네랄27화 나도 근데 저거 한마리 더 뽑아야될거 같은데 보라돌이님이제 안뽑네 보라돌이님이제 안뽑네 한마리 더 뽑아야지 아칸 이건 제가볼때는 어 눈빨게임이야 눈빨게임 눈빨게임 있을밖에 없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어 돈 3원 당첨 자 또 아칸 구입 대박 터졌는데요 일로와 한마리 더 일로와 죄송한데 조금 더 움직이세요 멍 때리지말고 됐어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구요 됐어요 영웅아칸 두마리입니다 굉장히 든든하죠 이제 업그레이드좀 할게요 이제 업그레이드좀 할게요 요 바이오닛 업그레이드도 해줘야될거 같아요 내가볼땐 바이오닛 계열의 유닛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닛 유닛도 업그레이드 해줘야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칸 만들까? 이게 아칸 만드는게 가장 중요한가보네 이거 뭐야 돈이 이렇게 많아? 돈이 많은가봐 아야야 어디가 가지마 가만있어 내가 마린 업그레이드 한게 잘한걸까? 그냥 미니라 모아서 아칸이나 더 만들꺼 그랬나? 아냐 잘한걸꺼야 보라돌리님을 잘 봐야돼 아칸이 많구나 그렇구나 아 업그레이드 보니까 마린은 4호까지 되어있고 기다려 열심히 빨리 들어가 돈 3원 당첨 좋았어 3원 괜찮은거 같애 어 유닛도 좋지만 4원만 더 모이면 돼 마린 아 마린 잘나오네 1원만 더 모으면 됩니다 1원만 더 모으면 됩니다 1원만 하면 또 히드라 아이 그 뭐야 아칸 나와요 아칸이나 줄거시지 오케이 또 구입했구요 영웅아칸 구입 완료 이쪽에다 붙이를 해놔야되니까 이번 아칸 업그레이드 한번 볼께요 07업 전 몇이죠? 06업이네요 어 나도 업그레이드 하나 더 올려야되나? 골리앗 그 다음에 고스트 근데 고스트 지금 고스트는 딱히 필요없는거 같애 락다운 쓸 유닛이 없잖아 오버르드만 나오잖아요 업그레이드도 좀 신경써야될거 같은데 고민되네 이건 뭐지? 아 유닛이 팔기도 있구나 이거 팔까요 그냥? 히드라 파는게 낫지않을까? 볼리앗은 공중대비 좀 높아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라군이 팔아야되나? 얘는 업그레이드가 또 좋아서 도 토스 업그레이드 좋잖아요 할만한 애가 없냐 아 히드라 팔자 히드라 제가 볼때는 히드라 파는게 좋을거 같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만히 있어 여우얽 어어 이리로와야 히드라 다 팔아버려 자 또 이제 25원 되면은 악간 또 한마리 만들게요 11라운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말고 악간 구입 완료 여기 자리있다 오케이 딱 좋은 자린데 근데 핵도 개발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핵은 어디있죠? 주변을 일단 살펴보긴 해야되는데 살펴보는게 쉽지가 않네 이거 신경쓰 저거 신경쓰느라고 아 메딕 누나도 좀 줬으면 좋겠다 마린들 좀 치료좀 받게 힘내라고 히드레가 한마리 더 나와주면은 또 한마리 팔아야죠 저거 드라군 어우 악간 좋아 일단 토스 유닛 자체에 나오는게 좋은거 같애 또 다른거 좋은거 없을까? 뭔가 있을거 같은데 이건 별론가? 티는 별론가? 이제 업그레이드하는게 좋을까요? 에이 뭐야 저분 한번 보자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말고 업그레이드 몇이야? 07업에서 더이상 업그레이드 안하시는데 마린 06업 마린 업그레이드 해야되나? 아칸 한마리 더 많이 주자 일단 근데 아칸이 좋은거 같애 내가 볼 때는 어 이거 팔자 일단 제가 볼때는 그냥 아칸이 가장 좋은거 같애 가격도 제일 비싸잖아요 영웅아칸이 그래서 저는 아칸에 업그레이드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08호까지 말이죠 어 뭐야 07업이네 어 아칸 또 한마리 나올거여 자리 비키세요 비키세요 여기 주인이 있어요 자리 주인이 있어 자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하고 자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하고 아 유닛 배치가 썩 좋지 않아 보여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유닛 수로 지금 잘 버티고 있는거 같애요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 락다운으로 묶어놔야되겠어 락다운 마나가 50밖에 안하기 때문에 보스가 많은이상 많이 써도 괜찮은거 같애요 중앙쪽에서 딱 쏴놓은 다음에 아칸의 스플래시 데미지 그 인해서 정지시켜주고요 요것도 업그레이드 하자 이게 게렌디 뉴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거 같애요 아칸이랑 마린이 좋은거 같애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디펜스류는 어 그게 좋은거 같애 한마리 더 뽑을 준비하자 와 보라돌이님이 뭔가 유닛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있다 저는 약간 좀 더럽잖아요 유닛 배치가 아 뭔가 제가 생각해도 좀 더러운거 같애요 근데 골리앗도 업그레이드 해주는게 좋을까 일단 토스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주는게 좋겠죠 그게 좋을거 같애 아칸 한마리만 더 만들고 영웅아칸 네 그래도 처음치고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거 같애요 제가 생각해도 뭐 유닛발로 버티고 있긴하지만 어 초반은 일지 잘 떠서 피드랍합니다 1원을 받고 아칸을 뽑는거죠 아칸 구입 완료 이쪽으로 와 아칸아 너의 자리는 마련이 돼있어 항상 준비가 돼있단다 아칸의 자리는 아칸이 진짜 세네 08업 이분은 011업이다 아 나도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될거 같애 내가 볼때는 마련이 06업이고 일단 아칸 업그레이드 이번에 좀 해야될거 같애 아칸 아칸 업그레이드 좀 하자 근데 여기서는 09업인데 어 09업인데 다른줄 알았네 왠지 지금 이걸 유닛을 옮기면은 오히려 안될거 같애 유닛 많이 남을거 같애 자 공 15까지는 만들어줘야되겠죠? 공 15까지 만들어주고 아 메카닉도 업그레이드 좀 해야될거 같은데 골리앗이 많아서 근데 골리앗 겨연 안좋은가? 다 팔아버릴까요? 고라돌이님 보면 골리앗이 없거든요 그냥 오로지 그냥 마린가 고스트 그 다음에 아칸 스 요거만 하시는거 같은데 나도 저렇게 해야되나? 너 팔아 일로와 너 팔고 업그레이드하자 우리 아 이러닝 부족하네 그래도 공중은 또 이제 골리앗이 또 잘 잡잖아요 저 강하니까 자 공 11업까지 만들었어요 일단 골리앗 버릴까 그냥? 버리자 그냥 버리자 어차피 업그레이드 골리앗보다는 좀 아칸에 투자를 많이 해야되니까 그냥 버려야되겠어요 어 아칸 나오고 좋구요 죄송한데 버릴게요 네 쏘리 영웅악한 한마리만 더 묶죠 25원 만들어서 업그레이드하는게 좋을까 괜찮겠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네 훅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 자 빨리 25원 됐다 아칸은 왜 안뽑아져 어? 아 27원이구나 아 이거 27원이었어? 아 나 25원인줄 알았냐 왜 나 바본가봐요 네 아까 내가 27원이라고 했었나는데 여기 나 25원으로 알고있었지 계속 좀만 올라가봐 우리 한칸씩만 올라가자 자리를 약간 좀 올리자 업그레이드해야되겠죠 업그레이드해야되겠죠 아 들어가 시민다 들어가 아칸 좋구요 아 얘네 팔아요 똑같은 유니 두개 아니죠 어 똑같은 유니 두개 아니야 업그레이드해주고 아칸 좋구요 아 클리어할라나 이거 클리어할라나 이거? 클리어할 것 같기도 한데 013억 이거 016억이네 벌써 마리는 08억 업그레이드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업그레이드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라곤니 일로와 자 야 너 그래도 좀 싸워라 쪼끔이라도 공격해 스읍 고스트를 이쪽에 배치할까 괜찮겠지? 어차피 왔다갔다 하잖아요 먼저 다 잡은 사람이 승리한대요 장난하나? 아 그런게 어딨어 그러면은 보라돌이님이 먼저 다 잡겠지 근데 지금 킬수가 낮은데 옆그리는 하나만 더 하고싶은데 아 경쟁하는거였어 이거? 아 누구든 다 깨면 되는거 아니야? 아 이거 이기 힘들겠다 그러면은 키스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지금 그래도 저는 어 여기까지 온거만 해도 만족합니다 처음하는건데 여기까지 온거만 해도 만족합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가만히 그냥 유닛만 세워놓고 얘네들 그냥 잡는거잖아 되게 지루하실 수도 있을텐데 어? 내가 우승자라고? 내가 왜 우승자야? 쟤가 연두색이잖아요 킬수는 보라돌이님이 더 높은데? 어쨌든 쟤가 우승자라고 뜨면서 네 게임이 끝났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